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김경일의 지혜로운 인간생활 지은이는 김경일, 인지심리학자,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이런 고민을 토로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같은 부서 후배의 업무보고서를 체크하다가 아무개씨, 보고서를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돼. 이 부분은 이렇게 고치면 좋겠어. 라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더니 선배님은 제가 그렇게 싫으세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라고 너무 억울해하며 울음을 터뜨렸다는 겁니다. 내가 일부러 상대를 기분 나쁘게 만들려고 한 것도 아니고 선을 넘는 말을 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이든 학교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조직에서는 놀랍게도 이런 일이 흔하게 일어납니다. 대체 왜 상대방은 내가 예상한 것보다 지나치거나 모자라게 반응하는 걸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상대방이 가진 마음의 눈금이 적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눈금이란 게 뭘까요? 90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흔히 쓰이는 조사 방법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직원의 의견을 물어볼 때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할 때 새로 만든 상품에 대한 소비자 평가단의 반응을 알아볼 때도 이 방법을 씁니다. 예를 들어 조사원이 신제품 시식 이벤트를 열고 먹어보라고 권한 다음에 설문 조사지를 내밉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골라달라고 합니다. 전혀 아니다는 1점 대체로 아니다는 2점 약간 아니다 3점 보통이다 4점 약간 좋다 5점 대체로 좋다 6점 매우 좋다 7점 선택지가 이렇게 7개가 있으면 7점 척도 5개가 있으면 5점 척도가 되는데요. 전문 용어로는 리커트 척도라고 합니다. 1932년 렌시스 리커트라는 사회심리학자가 개발한 태도 측정법입니다. 제 생각에 이 측정법은 스마트폰보다 더 혁신적인 도구이고 세상을 새롭게 바꾸어 놓은 대단한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산이 가능하려면 엄청난 가정 하나가 충족되어야 해요. 바로 1과 2 사이 3과 4 사이 혹은 6과 7 사이가 등 간격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척도 간 간격이 동일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매우 좋다와 대체로 좋다 사이의 간격과 대체로 좋다와 약간 좋다 사이의 간격이 같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심리학자, 통계학자, 그리고 인간의 마음을 수로 측정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논쟁을 했습니다. 정말 인간의 마음에 눈금이 있어? 등 간격의 눈금이 있어? 이러한 논쟁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50년대와 1960년대에는 척도를 기준으로 조사하고 통계 분석한 논문을 거부하는 저널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광범위하게 쓰이지요. 연구자들은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한 결과 일반적인 성인의 마음에는 7개 정도의 마음의 눈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해 좋거나 싫은 마음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마음의 눈금이 있다고 가정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주의할 점은 중학생 이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할 때는 7점 척도를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0대의 마음에는 아직 7개의 마음의 눈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 딸이 중학교 2학년이었을 때를 돌아보면 아이의 마음에는 눈금이 2개밖에 없었어요. 이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하거나 죽을 만큼 고통스럽고 슬프거나 16세 이하 아이들의 마음 상태는 이 둘 중 하나입니다. 대학생만 돼도 자기 마음을 세심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학생들은 마음을 두세 개 정도로밖에 표현하지 못해요. 초등학생은 두 개죠. 물론 어른이 되어도 두 개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 재미있는 정도에 대한 판단이 재밌다 혹은 재미없다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눈금과 상대방 마음의 눈금의 개수가 비슷하면 내가 3이라고 얘기했을 때 상대도 3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고 내가 7 정도 얘기했을 때 이 사람도 7 정도로 반응할 수 있겠죠. 나는 마음의 눈금이 열 개인데 상대는 눈금이 두 개밖에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3 정도에 지적하는 말을 했는데 상대는 몹시 흥분하면서 지구상에서 가장 큰 비난을 받은 것 같은 분노를 느낄 겁니다. 상대방 마음의 눈금이 두 개라는 것은 마음의 눈금이 아직 성장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눈금이 늘어나지 않은 거죠. 그렇다면 내가 상대방 마음의 눈금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할까요? 아니면 마음이 잘 성장한 사람과만 대화해야 할까요?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죠. 마음의 눈금이 적어서 내가 조금만 지적을 해도 감정이 폭발하는 사람에게는 일반적인 가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감정이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감정의 가짓수를 헤아리자면 끝도 없이 나열할 수 있습니다. 그 감정마다 그 감정마다 눈금이 있고 사람마다 그 눈금의 개수가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음의 눈금을 촘촘하게 만드는 건 인생이 성숙해진다는 뜻입니다. 성숙해진다는 건 마음의 눈금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제가 심리학자가 된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정확히는 사람들을 관찰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침묵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나서서 말할까 에 대한 답을 찾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얘기입니다. 담임선생님이 다음 주부터 두 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하자 같은 반 친구가 손을 들고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학생의 두 발 길이를 학교에서 규정하고 단속하는 건 부당한 것 같습니다. 그 친구의 행동은 좋게 표현하자면 정의로움이고 나쁘게 표현하자면 오지랖이죠. 그 친구를 보면서 쟤는 저렇게 자기주장을 하는데 왜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할까 하는 약간의 죄책감이 들었고 그것이 심리학을 공부하게 만들었습니다. 문제를 발견하면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소한 일도 그냥 넘기지 못하고 꼭 따져야 직성이 풀립니다. 사람들은 저보고 성격이 좋다고 하고 따지는 친구에게는 예민하고 까칠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저 같은 사람만 있으면 세상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매사에 잘 따지는 친구가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예민하지 않은 둥글둥글한 성격의 사람들이 인류 역사상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 아세요? 계속해서 사회가 이동하도록 도왔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가자 다음 단계 이야기를 해보자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민한 사람들은 앉아서 더 깊이 진실을 파내고 싶어해요. 진실에 관심이 많기 때문이죠. 미국의 심리학자 토리 히긴스 교수를 비롯한 컬럼비아 대학 연구진은 흥미로운 연구를 통해 인간이 갈등에 맞닥뜨리면 두 가지 동기 중 하나를 중심으로 갈등을 해결하려 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첫째는 변화적 이동에 기초한 동기였습니다. 즉 그 상황에서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제3의 상황이나 국면으로 전환해서 그 갈등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의도를 말합니다. 둘째는 조사적 평가를 중심으로 한 동기입니다. 이는 세부적으로 어느 쪽이 더 잘하고 부족한가 또는 더 정당하고 합리적인가 를 구체적으로 비교하고 따져보면서 갈등을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정면 돌파하려는 시도와 연결됩니다. 둘 중 무엇이 더 나을까요? 연구진에 따르면 일상적이거나 심각하지 않은 갈등이라면 변화적 이동이 더 낫습니다. 갈등의 정면 대응에서 구구절절 풀어나가는 것보다는 자 이제 이 갈등은 잊고 분위기를 바꿔보자는 메시지가 갈등을 잘 해결하도록 돕도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갈등이 심각하고 매우 비중있는 것이라면 조사적 평가를 중심으로 한 동기가 지혜로운 해결책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갈등의 이유와 갈등 당사자의 주장이나 입장에 대해 정밀한 비교와 평가가 있어야만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변화를 도모하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사람과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진실을 알아내려는 사람이 늘 공존해야 합니다. 식당에서 머리카락이 들어간 음식이 나왔을 때 저는 그냥 건져내자고 했죠. 그럼 그 다음에 먹을 수 있음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는 왜 음식에 머리카락이 들어갔는지 에 대한 진실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조직 또는 사회에 저 같은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따지지 않는 사람 성격 좋은 사람이 많아지면 우리는 진실을 알 수 없게 됩니다. 진실을 알지 못하니 진짜 원인이 영원히 묻히면서 근본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조직이나 사회가 됩니다. 반대로 제 친구처럼 예민하고 까칠한 사람이 너무 많다면 어떨까요? 모든 직원 모든 사회 구성원이 탐사 보도 프로그램의 PD처럼 진실만 파헤치고 있다면요. 발전하기 힘들어지고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접근동기란 좋은 것을 추구하고 싶은 욕구 내가 하고 싶고 보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것을 누리려는 욕구를 말하고 회피동기란 싫어하는 것을 피하려는 욕구 내가 싫어하는 것을 안 보고 안 겪고 싶은 안 겪고 싶은 욕구를 말합니다. 저는 전형적으로 접근동기가 강한 사람입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대부분 회피동기가 강합니다. 이 두 부류가 조화를 이루고 잘 지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서로 고마워 하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감사를 가장 강력한 자기 보호 기능이자 적극적인 회복 탄력성 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다는 표현을 자주 하셔야 해요. 예민한 사람과 예민하지 않은 사람이 서로 도와달라는 말과 고맙다는 말을 쉽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부싸움 할 때도 사과보다는 도와달라는 말이 화해하는 데 더 효과적입니다. 나는 이런 면이 많이 부족해 그게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 당신이 나를 도와주면 좋겠어. 이 말을 들으면 상대방은 동질감을 느낍니다. 고마움을 표현하는 연습은 도움을 청하는 연습이기도 합니다. 좋은 의미로 상대방을 쥐락펴락 하는 사람들은 도와달라는 말을 잘합니다. 뒤떨아 하는 사람들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싫어해야 한다라는 마음을 주위에 강요하면서 감정의 타당성을 확보하려는 사람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남의 말 옮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의 근거와 타당성을 찾아다니는 사람입니다. 남의 말을 근거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죠. 말을 옮기기 좋아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말할 용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책임을 지기도 싫어하죠. 그래서 자신과 비슷한 얘기를 하는 사람을 찾아다니다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얘기를 전달하는 겁니다. 남의 말을 잘 옮기는 사람은 일부러 자기 의견은 내지 않은 채 이건 어때 하며 질문만 합니다. 내가 어떤 물건을 사면 따라 사기도 합니다. 그것에 대한 다른 사람의 생각이 이렇다고 전하면서 나의 생각이 어떤지 끊임없이 묻는 사람들 즉 간보는 사람들 이들은 지지받고 싶어하는 사람들 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외롭고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 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자꾸 찾는다는 건 나에게서 엄청난 동질감을 느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동질성의 원인은 환경일 수도 있고 외모일 수도 있고 좋아하는 야구 선수일 수도 있고 좋아하는 가수일 수도 있어요. 재미있는 건 의외로 동질성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인지 부조와 이론은 이미 일어난 행동은 바꾸지 못하니 내 태도와 상관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내 태도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인지 부조화가 끔찍한 사건과 연결되기도 합니다. 몇 년 전 네덜란드에서 3천 유로를 받고 누군가를 살해하는 아마추어 청부 살인자가 늘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3천 유로면 우리나라 돈으로 400만 원 정도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00억 원을 준다 해도 사람 죽이는 일은 못한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400만 원이라는 적은 돈을 받고 그렇게 무서운 범행을 저질렀다니 뭔가 합리적이지 않죠. 그래서 태도를 바꿉니다. 적개심을 키우는 거죠. 그래야 범죄 행동에 명분이 생기거든요. 저놈은 진짜 비결하고 나쁜 놈이야. 죽어마땅해. 그래야만 400만 원 받은 행동이 정당화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사람은 자기 주장과 다른 주장도 얼마든지 내 주장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말이나 행동을 통해 생각을 바꾸는 것이죠. 나의 말을 자꾸 옮기는 사람은 자신에게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타인의 주장을 통해 자신의 생각에 확신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타인에게 자기 주장을 하려고 나를 이용하는 거예요. 누군가 자꾸 내 말을 옮기고 나한테 뭔가를 물어본다는 건 나에 대한 굉장한 동질감 하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동질성은 아마도 사소한 것일 거예요. 순댓국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만났는데 정치적 견해까지 갔다면 이후로 말이 아주 잘 통한다는 느낌을 갖는 식이죠. 같은 프로야구팀을 좋아해서 일루석에 나란히 앉아 응원하다가 서로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내 말을 옮기는 게 상관이 없다면 그냥 놔둬도 되겠지만 싫다면 행동을 해야 합니다. 내 말 옮기고 다니지 마세요 라고 직접 말하기는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저 그 사람과 내가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너는 순댓국을 좋아하는 구나 나는 돼지고기는 못 먹어 너는 늦게 자는 걸 좋아하는 구나 나는 아침형 인간이라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나 이렇게 서로 이질성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상대방이 인지할 수 있게 해줘야 해요. 직접 이야기하기보다 넌짓이 어떤 행동을 해서 변화시키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걸 행동경제학에서 너찌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격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집니다. 황갑이 넘어 점잖을 만한 사람이 동문회에 갔는데 나이가 제일 어리면 갑자기 가장 젊은 사람 역할을 자처해서 합니다.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반응합니다. 분위기를 파악하는 거죠. 사회생활을 할 때는 분위기를 잘 파악하는 것도 큰 능력 입니다. 그런데 분위기에 지나치게 민감한 사람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죠.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곧 불안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불안은 사람을 민감하게 만듭니다. 전쟁터에 나가 싸워야 하는 병사들은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처를 입고 똑같은 병에 걸려도 민간인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워 합니다. 부상을 당하고 고통스러워 하다가도 들것에 실려 구급차에 오르면 신기하게도 고통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곧 병원으로 이송될 거라고 생각하니 안심이 되고 통증도 참을 만해지는 겁니다. 불안하면 더 예민해지고 같은 통증도 더 강하게 느낍니다. 가식적인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불안을 느끼는 걸까요? 바로 고립 입니다. 어느 쪽에서도 어느 상황에서도 고립 되고 쉽지 않은 겁니다. 가식적인 사람들은 대개 자존감은 낮은데 자만감이 높습니다. 가식적인 사람을 근본적으로 이해해봅시다. 그 사람이 가식적인 이유는 따돌림 받기 싫다는 불안감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어느 정도 구속력을 행사하면 그의 가식적인 모습이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에리이 프롬이 자유로부터의 도피에서 한 주장이기도 합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인간은 자유를 찾기 위해 엄청난 희생과 피해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자유를 찾고 났더니 다시 안정감을 그리워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인간 행동의 동기 중 일체감을 갖고자 하는 욕구 그러니까 귀속감 때문입니다. 따돌림을 조장하는 이들의 시면을 들여다보면 따돌림 받기 싫다는 고립에 대한 강한 불안이 깔려 있습니다. 고립되는 걸 공포감을 느낄 정도로 무서워합니다. 따돌림 당하기 싫다면 따돌리지 않는 문화를 만드는 게 가장 건강한 전략이 겠죠. 하지만 그들은 쉽고 어리석은 전략을 택합니다. 따돌림 받기 전에 먼저 따돌리는 거죠. 그들에게는 기저에 늘 큰 불안이 있어서 고립되지 않으려고 따돌리기라는 나쁜 전략을 쓰는 겁니다. 함께 가야 하는 사람이라면 좀 더 강하고 장악력 있는 리더와 함께 일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면 나쁜 행동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리처드 니스벳은 생각의 지도라는 책에서 관점의 차이를 낳게 한 기원과 근원적인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죠. 동양인과 서양인은 말 그대로 서로 다른 세상을 보고 있는데 동양인은 사물의 속성을 들여다보고 맥락의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반면 서양인은 겉으로 드러난 사물의 특징에 집중하고 분석하여 범주화합니다. 다시 말해 동양인은 순환적 관점으로 사고하는 반면 서양인은 직선적 관점으로 사고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이야말로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람입니다. 내가 못 보는 것을 보거든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이 독일군을 이긴 이유 중 하나가 개념적인 리더와 실행적인 리더가 공조한 것입니다. 바로 트와이트 아이젠하워와 조지 패튼입니다. 트와이트 아이젠하워는 2차 세계대전 당시 횃불작전 시칠리아 상륙작전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개념적이고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유형이어서 전투를 준비하며 늘 계획을 세워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그 넓은 유럽 대륙을 정리해서 한 장의 지도 위에 올려놓은 그림을 좋아했죠. 매우 거시적인 시각을 가진 지휘관 입니다. 조지 패튼은 당시 북아프리카 전선 시칠리아 전선 유럽 서부 전선에서 맹활약을 펼친 미 합중국 육군의 장 입니다. 패튼은 전형적인 실천주의적 지휘관 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지도입니다. 지도 위에서 뭘 옮긴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없다. 내가 실제로 앞으로 나아가야 뭐라도 이루지 않겠느냐고 주장하는 실천주의자 입니다. 아이젠하워와 패튼 사이에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결국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보완 했습니다. 자기의 장점을 상대방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상대방의 장점을 나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죠. 서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면서도 서로 돕는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전쟁에서 지는 나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독재자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나라는 제국주의나 파시즘이 강했습니다. 독재자가 지배하는 나라는 필연적으로 관점이 획일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에서 더 성장하는 인재가 되려면 관점이 다른 사람도 나와 상보관계가 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고맙고 소중한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해요. 우리가 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동물적으로 표현하자면 내가 오래 살아남아야 내 후손도 남기고 우리 인간이라는 종이 지구에서 멸종하지 않습니다. 내 생존이 길어지는 게 결국 인류의 생존에도 기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건 우리 인간이라는 종 전체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큰 행복 한 번보다는 작은 행복 여러 번이 훨씬 중요합니다. 작은 행복을 자주 느끼는 사람이 훨씬 오래 생존 한 다 고도 하죠. 행복이 어떻게 수명을 연장시키는 걸까요? 행복은 기쁨의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주관적 안녕감 이라는 이름 아래 행복 연구를 주도한 심리학자 에드 디너 교수가 강조하는 행복의 법칙입니다. 100점짜리 행복을 열흘에 한 번 느끼는 사람과 10점짜리 행복을 매일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더 행복할까요? 연구에 따르면 총합은 같아도 10점짜리 행복을 매일매일 느끼는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하게 오래 살았습니다. 행복에 관련된 연구를 하다보니 인간관계도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나한테 큰 것을 주지 못하더라도 작은 것을 기꺼이 줄 수 있는 친구들이 주위에 있는 것 주변 인간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연구를 계속하던 중에 더 깜짝 놀랄만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행복과 창의성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변에 작은 행복을 주는 사람들은 창의적으로 살고 이 세상을 바꿀 만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관계주의가 강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창의적인 것 좀 갖고 와봐 이러면 못 가져오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좀 도와줘 라고 하면 그때 어마어마하게 창의적으로 변합니다. 심지어는 서로 밀접한 사이가 아닌데도 그래요. 이렇게 남을 돕는 것 이타성이 창의성을 발현시키는 요소가 됩니다. 이타성은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어떤 일에 참여할 여지를 찾으려는 노력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접근 방식을 바꾸게 되는 과정에서 창의적인 능력이 길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타적인 사람,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더 창의적인 겁니다. 세상은 경쟁하는 곳 정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인류의 오랜 역사를 연구해 온 사람들은 저희 심리학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당부합니다. 심리학자들아 우리가 태초 이래 인간의 역사를 연구했는데 이 세상은 검투사가 승리한 세상이 아니야. 검투사는 강하지만 그 검투사도 나중에는 반드시 더 강한 다른 검투사의 칼에 맞아 죽임을 당해. 진짜 후손을 많이 남긴 끝까지 살아남은 최고의 강자들은 그 검투사에게 박수를 쳐준 원형 경기장의 힘없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그중에서도 가장 힘이 없어 보이지만 가장 많은 자손을 남긴 사람들은 이타적인 사람이야. 사람들은 이기적인 사람에게는 절대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아. 그런데 인간 세계는 두 번째 세 번째인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는 경우가 있었어. 바로 이타적인 사람이지. 여러 심리학 연구를 살펴보면 행복한 사람은 이타적인 행동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훨씬 더 친절하게 행동하는 경향이 높고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다고 해요. 그렇게 도움을 받은 사람은 행복해지고 그 행복해진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이타성과 행복의 순환 고리가 만들어집니다. 상사 앞에서 작아지지 않고 당당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사든 면접관이든 나를 긴장시키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 나 자신을 크게 만들어 보세요. 동물들이 포식자 앞에서 자기 몸을 부풀려 위협을 하듯이 커다란 몸짓을 해보는 겁니다. 장난스럽고 원시적인 행동 같은가요? 하지만 이 행동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감각은 생각을 좌우합니다. 우리 생각의 중추는 당연히 뇌입니다. 감각이 생각을 좌우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물리적 환경이 생각에 영향을 끼침으로 신체를 커다랗게 하면 자신감이 커집니다. 이를 체화된 인지 현상 이라고 하죠. 처음에는 이런 연구가 생소하게 느껴졌지만 10년 전부터는 많은 연구자들이 실험을 했고 그 결과가 안정적으로 관찰되었습니다. 결과가 안정적으로 나온다는 건 실험을 할 때마다 같은 현상이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면접관 10명이 1층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실험 진행자가 5명에게는 뜨거운 커피가 담긴 컵을 나머지 5명에게는 차가운 콜라가 담긴 컵을 줍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 면접장으로 가는 동안 5명은 손이 따뜻해지고 나머지 5명은 손이 차가워졌을 겁니다. 그리고 이 10명의 면접관은 같은 지원자를 평가합니다. 따뜻한 컵을 들고 올라간 사람들은 같은 지원자를 조금 더 따뜻하게 평가합니다.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거죠. 그런데 차가운 컵을 들고 올라간 사람들은 더 냉정하게 평가합니다. 예전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던 가설이었는데 나라 문화 연령을 막론하고 같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 좋은 평가를 하도록 얼마든지 유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같은 사람의 인사 서류를 한 명에게는 무거운 보드판 위에 올려서 주고 다른 한 명에게는 가벼운 종이 폴더에 끼워서 주었습니다. 무거운 보드판 위에 올린 인사 서류를 본 사람은 그 사람이 신중한 사람 같다고 말합니다. 한편 가벼운 종이 폴더에 있는 서류를 읽은 사람은 이 사람이 좀 가벼울 것 같다고 해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신체 상태와 자신의 생각을 균일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 권력을 가진 느낌이 들 수도 있고 권력이 없는 느낌이 들 수도 있음을 밝혀낸 연구가 있습니다. 바로 에이미 커디 교수의 파워 포징 연구입니다. 에이미 커디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자세를 취하게 했습니다. 몇 분 동안 실험군은 직위가 높은 사람의 자세를 취하고 대조군은 직위가 낮은 사람의 자세를 취하게 했습니다. 실험 결과 자신이 취한 자세가 그 다음에 행동에 영향을 끼쳐 행동을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바로 해보세요. 당당하고 거만한 자세를 취하는 겁니다. 어깨를 펴고 가슴을 넓히고 호흡도 크게 하고 목소리도 자신있게 내봅니다. 이 사소한 변화가 호르몬을 바꿔서 자신감 있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면접보러 가기 전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전에도 시도해 보세요. 10분에서 15분 동안 당당한 자세를 취하면 어렵고 두려운 사람 앞에서 급격히 위축되는 현상을 적어도 초반부 1,2분 동안은 막을 수 있습니다. 초반에 밀리지 않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인간의 몸과 정신은 하나입니다. 몸의 방향으로 정신이 따라가고 싶어 합니다. 행복하니까 웃는다. 웃으니까 행복해진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몸과 정신은 서로 영향을 끼칩니다. 적극적이고 힘있는 자세를 취하고 나면 마음도 커지고 힘도 생길 겁니다. 부정선거가 있으면 안되고 금품을 살포하면 당연히 안됩니다. 큰일 나죠. 그런데 왜 그걸 금지할까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에서 금품을 받은 사람이 이런 나쁜 짓을 했으니까 저 사람 절대로 찍지 말아야 겠다 라고 생각할 것 같죠? 아닙니다. 받은 게 있으니 그래도 뽑아줘야지 하며 지지를 합니다. 마음은 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몸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데 마음은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물질로 만들면 진심을 전달하는 데 효과가 있어요. 여러 심리학 연구를 보면 매우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이고 고차원적인 문제를 단순화해서 답을 넣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유행했던 흥미로운 사회운동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호주에서 시작되었던 프리허그 운동입니다. 프리허그라는 피켓을 들고 있다가 포옹을 원하는 사람이 다가오면 안아주는 것입니다. 지치고 힘들고 고독한 현대인의 삶을 조금이나마 위로한다는 의미로 시작된 운동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포옹의 힘에 대해 알게 되었고 아직도 프리허그 운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과학연구에서도 포옹이나 악수같은 신체 접촉이 몸과 마음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네덜란드 신경과학연구소의 연구자들은 대규모 연구를 통해 신체 접촉은 정신적 건강과 육체적 건강에 더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어린아이보다는 나이가 많은 장년층에서 더 큰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무언가 만져지는 것이 인간의 마음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물질 하나로 상대와 나 사이에 벽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만져줘야 해요. 만져지지 않는 걸로는 사람과 소통하기가 어렵습니다.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을 위해서 작은 선물을 놔두세요. 비싸지 않아도 돼요. 그 사람의 마음을 상징하는 어떤 물질을 만지는 손을 만지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사람의 뇌를 햅틱 즉 촉감의 뇌라고 합니다. 인간은 촉감을 통해서 서로 더 가깝게 느낍니다. 부모 자식 사이 또는 연인 사이에 더 많은 애정과 애착을 형성하는 건 역시 서로의 피부를 접촉하고 이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애착은 애정보다 더 우선되는 개념이에요. 애착은 곧 터치 스킨십 입니다. 인간에게 촉감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까워지고 싶은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면 어떻게든 손을 잡고 안아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안아주면 이상하게 보거나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 마음을 담은 물질 촉감을 느낄 수 있는 걸 대신 건네 주는 거예요. 아기들에게는 그 물질이 애착 인형 입니다. 애착 인형 까지는 아니지만 나의 마음이 담긴 무언가를 친구에게 동료 에게 건넨 다면 그 작은 좋지 하나가 힘을 발휘할 겁니다. 가장 동물적인 것 같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20세기의 학자들은 인간이 생각을 해서 판단을 내리면 그 판단대로 결정하고 행동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20세기까지 우리가 인간에 대해 가지고 있던 착각 이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한 대로 행동하지 않는 경우가 무척 많거든요. 지난 백년 즉 20세기에는 이성과 논리의 중요성과 우수성을 지나치게 역설했죠. 감정은 나약한 것으로 푸대접 했습니다. 인간이 저지르는 대부분의 실수나 오류는 감정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21세기 전후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 그것이 큰 착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서의 힘이 위대하다는 것을 지금껏 너무나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또 하나 발견한 점은 결정이 정서에 의해서 이루어진 다는 것입니다. 개인이든 조직이든 국가든 문명이든 나쁜 결정으로 인해서 망하는 경우보다 끝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해서 망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나쁜 결정을 피하고 신속하게 좋은 결정을 내리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결정은 힘듭니다. 두 그룹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A그룹의 학생들에게 여러가지 물건들을 보여주고 그중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주면서 이런 주문을 합니다. 이 두 제품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해서 기록을 하세요. B그룹의 학생들에게도 똑같은 물건을 보여줍니다. 대신 이 학생들에게는 A버튼과 B버튼 두가지 단추만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 중에 뭐가 좋은지 결정한 후 버튼을 누르세요. 얼핏 B그룹의 할 일이 더 단순해 보입니다. A가 좋으면 A를 누르고 B가 좋으면 B를 누르면 되니까요. 이런 일을 한 시간 동안 하도록 지시합니다. 한 시간 후 실험 진행자가 약간 뜨거운 물을 대야에 담아 옵니다. 학생들에게 이 물에 손을 담가 보라고 하죠. 열심히 차이점을 비교 분석했던 A그룹의 친구들은 그 물에 손을 넣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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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손이 부드럽게 마사지 되는 것 같아요. 라며 즐깁니다. 그런데 결정을 해야 했던 B그룹의 학생들은 손을 넣자마자 앗 뜨거워 하며 얼른 손을 빼냅니다. 똑같은 온도의 물인데 왜 두 그룹이 그렇게 다르게 반응했을까요? B그룹의 학생들은 1시간 동안 과제를 수행하느라 탈진했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온도에 버틸 수 있는 힘을 다 잃어버린 거죠. 그만큼 결정에는 많은 에너지가 듭니다. 아무리 사소한 결정이라도 결정을 시킬 때는 큰 배려를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쳐있다 결정을 강요 하면 안 됩니다. 나 스스로도 지쳐있다면 결정을 내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쳐있다면 뭔가를 결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지쳐있다면 결정을 강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에너지를 회복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신체적으로 에너지가 충만한 상태에 있을 때 좋은 결정이 나옵니다. 우리가 세계 최고의 기업이라고 부르는 기업들을 보면 직원들이 잘 쉬고 건강관리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도록 돕는 데 많은 노력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잘 쉬게 해주는 회사가 결과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바로 그 에너지를 통해서 결정을 제때 내리기 때문입니다. 결정하기에 앞서 신체적 에너지를 충분히 갖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신체적 에너지로 정신적 에너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인지심리학자들이 지난 60여 년 동안 인간에 대한 데이터를 무수히 많이 축적했는데요.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보면 인간은 20살이 넘으면 두 가지가 상수가 됩니다. 안 변해요. 변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최근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 두 가지가 변수에 가깝다고 생각했죠. 두 가지 중 첫 번째는 IQ입니다. IQ는 기초사고 능력이죠. IQ는 잘 안 변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도 20살이 넘은 성인의 IQ를 측정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격이에요. 성격은 15살만 넘어도 잘 안 변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너무 내양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직장생활 한 20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처음 만난 사람이랑 얘기도 잘해요. 예전엔 내양적인 성격이었는데 외양적인 성격으로 바뀌었다고요. 언뜻 맞는 말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봐도 그런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면밀하게 검토해보면 대부분 성격이 바뀐 게 아니라 사회적인 기술이 향상된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용어를 선택해서 어떤 인터벌과 타이밍으로 얘기해야 할지 또 어떤 때 내가 잠시 말을 멈추고 귀 기울여 들어줘야 할지 이런 밀고 당기는 사회적인 소통 능력이 향상되었을 뿐이지 성격이 바뀐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초 사고 능력과 성격은 성인이 된 후에는 바뀌지 않습니다. 특히 성격은 더 그래요. 심리학자들은 성격을 기질이라고 부릅니다. 기질의 첫 번째 심리학적 정의가 뭘까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 형질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낙천적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 뇌에는 아난다 아난다 마이드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이것이 사람의 낙천성 즉 스트레스 받지 않고 쉽게 털고 일어나는 능력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한중일 극동아시아 동아시아 국가가 전세계에서 제일 떨어져요. 북유럽의 중간 정도입니다. 낙천성이 제일 높은 사람들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요르바인입니다. 하지만 낙관성에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추월할 수 있습니다. 한 인간의 내면에는 수십 가지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성격 중 무엇을 더 민감하게 쓰느냐에 따라 그 성격이 조금 더 드러나는 것일 뿐입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를 했더니 결론이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기초 사고능력 과 성격은 기질입니다. 기질은 리더십 창조성 통찰력 지혜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정작 이때 중요한 것은 관점과 태도입니다. 인간에게는 두 가지 욕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싶고 좋아하는 곳에 가고 싶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좋은 것을 누리고 싶은 욕구가 있죠. 접근 동기 반대 개념으로 회피 동기가 있습니다. 회피 동기는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을 안 만나고 싶은 내가 무서워하는 그곳에 안 가고 싶은 내가 끔찍이도 싫어하는 그 일을 막아내고 싶은 욕구를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대화를 할 때 이 둘 중 하나를 건드리면서 얘기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심리학뿐만 아니라 교육학 경영학 등 인간과 관련된 학문이 접근 동기와 회피 동기 중에 뭐가 더 좋은지 에 대해 100년 넘게 논쟁 에 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논쟁 입니다. 뭐가 더 효과적인 지는 그때그때 다르거든요. 대부분 70% 정도 되는 사람들은 접근 동기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 칭찬 의 힘 당근 의 힘이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하지만 약 30% 정도 되는 사람들은 채찍 즉 회피 동기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 두 진영이 죽어라 싸웠어요. 지난 100년 동안 의미 없는 논쟁 입니다. 때에 따라 접근 동기가 중요하기도 하고 회피 동기가 중요하기도 해요. 그렇다면 언제 접근 동기를 자극하고 언제 회피 동기를 자극 해야 할까요? 기준은 바로 시간입니다. 인지 심리학자들은 20년간 수천 건의 연구를 해왔습니다. 길고 오래 해야 하는 일 결실을 먼 훗날에나 볼 수 있는 일일수록 접근 동기가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이런 일을 하자고 말할 때는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의 성향을 파악하는 일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관심사뿐 아니라 미래 계획 비전 등도 알고 있어야 하고요. 그걸 가지기 위해서 그 일을 같이 합시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 해야 그 사람이 진정성 과 중요성을 느낍니다. 설득 될 확률이 올라간 다는 거죠. 반대로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일 안 하면 안 되는 일 결과가 빨리 나타나는 일들은 회피동기를 적용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 무엇을 싫어 하는 지 알아내서 그걸 막기 위해서 그 일을 합시다 라고 얘기해 주어야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어줍니다. 심리학자들은 장기적인 일에는 접근 동기 단기적인 일에는 회피동기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간은 생각을 최대한 줄이는 것 최소한의 생각을 하는 걸 가장 좋아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놓고 인간은 인지적 구두쇄라고 이야기합니다. 피스크와 테일러는 인간의 인지체계가 느리더라도 정확한 처리보다는 다소 오류가 있더라도 더 빠른 처리를 선호한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 증명했습니다. 대안을 줄여주면 우리는 심사숙고하여 결정을 빨리 내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안을 많이 주면 사람들은 심사숙고하기보다는 대안이 줄어들 때까지 막연히 늑장을 부립니다. 희생과 손실이 확실하게 필요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부탁할 때는 생각할 시간을 줘야 합니다. 몇 가지 중에서 선택해야 할 때 빨리 선택하라고 독촉하기보다는 대안 1, 대안 2, 대안 3 등을 차례로 보여주고 난 다음에 각 대안에 대해 차근차근 생각의 양을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저의 지인 중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TV든 냉장고든 세탁기든 한 번 뭔가를 사드리면 먼저 모든 기능을 숙지하고 제품의 기능을 아주 잘 활용할 줄 압니다. 고장도 잘 내지 않고 고장이 난다 하더라도 직접 고칠 수 있는 것인지 AS센터에 갖고 가야만 고칠 수 있는 상태인지도 아주 잘 판단합니다. 그러니 살면서 불편함도 짜증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을 물으니 그 사람의 대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제품을 구입하면 매뉴얼을 읽어봅니다. 그리고 언제든 매뉴얼을 찾을 수 있게 한 곳에 잘 정리해놔요. 비결은 사용설명서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간단한 매뉴얼조차 제대로 읽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트러블 슈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가 생긴 원인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일을 말합니다. 좋은 매뉴얼 일수록 트러블 슈팅 사례가 잘 설명되어 있죠. 이 책은 이론서가 아닙니다. 일종의 트러블 슈팅 입니다. 앞으로 독자분들이나 강연에서 만나는 분들이 많은 질문을 하시고 고민에 대한 답을 듣고 싶어 하실 겁니다. 그러면 저는 심리학자로서 힘 닿는 데까지 답을 찾으려 애쓰고 한 인간으로서 비슷한 문제를 겪으면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은 그 첫 걸음입니다. 지금까지 김경일의 지혜로운 인간생활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본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의 반응과 행동을 보고 인간 심리의 보편적인 특성을 유추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것이 바로 심리학이죠. 심리학 최대의 발견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마음에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의식적인 영역보다는 우리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무의식적인 영역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무의식의 무자는 없을 묻자인데 의식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인지하지 못한다 알아차리지 못한다 인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놀랍게도 우리 삶의 95%는 무의식이 결정한다고 하죠. 우리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행동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두꺼운 안대를 하고 나아라는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좌충우돌 사고가 날 수밖에 없죠. 그것이 무의식에 이끌려서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습관적으로 관성적으로 관행적으로 살아가는 삶은 점점 좋아지기가 어렵습니다. 과거의 어떤 특정 패턴에 맞추어서 미래에도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삶이 개선되려면 무의식을 파악하고 개선하고 진화시켜야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릴 때 부모로부터 어떤 종류의 학대를 받았던 사람이라면 대인관계에서 방어적이고 신경증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은 자기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진짜 이유를 알지 못하죠. 그럴 땐 어린 시절에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학대로 인한 불안과 공포와 분노의 의식을 찾아보고 그것을 지금 나의 성숙한 의식으로 다시 한번 조망해 보아야 하며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새로운 해석을 내려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린 시절에 형성된 의식들은 평생 죽을 때까지 자기주장을 합니다. 예전에 저는 병원에서 70정도 되어보이는 어떤 노인분이 눈물을 흘리며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자신에게 서운하게 했다는 말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자신으로서는 서운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70 가까이 인생을 살아본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잘 살아온 것을 기뻐할 수도 있고 또 부모님도 당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양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혹은 설령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여지가 없이 부모님이 의도적으로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평생 괴로워한다면 내 삶의 해로운 태도 어리석은 태도가 아닐까요? 나라는 존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입니다. 과거는 바뀌지 않지만 과거에 대한 나의 기억과 해석 그리고 감정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일어난 사건 자체는 변함이 없지만 그 사건이 내 인생에 미치는 영향은 극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이 책은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님이 인간의 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흥미로운 면면들을 설명한 책입니다. 사람을 알면 알수록 인간의 특성을 깨우치면 깨우칠수록 인생사리에 유리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인간의 보편적인 성향을 안다면 인간의 행동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고 그러면 한결 유리하게 미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제 명상 선생님은 인간을 직시해야 한다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인간은 뛰어난 두뇌를 장착한 무서운 짐승 이라는 말씀도 하시죠. 뛰어난 두뇌를 좋지 않게 쓰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기대하지 말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정도만 해도 나름 훌륭한 인간이라고 볼 수 있죠. 손자 병법을 쓴 손무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지키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파괴되면 승리에도 상처뿐인 영광입니다. 사람을 잘 알아보는 지식과 지혜를 공부해 보시면 어떨까요? 명상과 마음경영 공부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소개한 이 책처럼 인지심리학 대중서를 익히는 것도 분명 도움이 됩니다. 공부 중에 최고의 공부는 자연과 인간에 대한 공부입니다. 사람을 알면 알수록 나는 더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공부를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책한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